스타마스터 장혜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서 어머 깜짝이야. 왜 제가 갑자기 또 나오는 줄 알아요. 사업 설명을 하러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정말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나요? 지난번에 백성욱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누가 2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백성욱 총장님이. 저는 30대입니다. 애터미를 31살 때 만나게 되고 애터미 사업을 2013년도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요. 애터미를 2년 정도 그냥 제품만 썼던 그냥 소비자였어요. 아주 순수한 소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집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저희 스폰서님이신 변희성 총장님. 그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저희 제품을 소개해 주신 보험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 이모라고 해요. 보험 이모가 우리 변희성 총장님을 같이 손잡고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 지금 누구랑 같이 왔는데 같이 올라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올라오시라고. 아무래도 손님이시니까 올라오시라고. 인사차례상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내일 한번 어디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 엄마가 가시고 또 갔다가 와서 저한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제가 엄마 보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왔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엄마 이거 다 당겨야 하면서 제가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사실 정말 모르는 분이었어요. 이런 쪽은요.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난 제가 엄마가 네가 잘났으면 네가 가보라 그래가지고 잘난 제가 가서 이러한 자리에 또 오게 되었어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처음 오셨다. 예예예. 학교 다닐 때만 누가 앞에서 강의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지 그 뒤로는 아마 들었던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30대 초반 때 이러한 자리에 가서 들었을 때는 솔직히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 잘한다 못한다 그냥 평판만 하게 되고 강의 내용은 그닥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와서 들으러 왔는지 제가 그때 강의 들으러 간 곳은요. 역시 탑센터였는데 우리 여기 지금 탑센터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인계동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탁 올라가면 그냥 싹 막혀있어 가요. 주변에 그냥 싹 막혀있어서 약간 좀 무서운 분위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들었던 거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도 다 마스크 드셨으니까. 저희 미모를 또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장애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서 듣다 보니까 또 연세이 많으셨어요. 그때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듣는 거 보고 아 근데 또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강의를 정말 못하세요. 입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으로 하면서 강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이게 뭐지? 근데 내가 애터미 제품 안 썼으면 제가 획돌아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썼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이 좋은 건 알았어요. 그 화장품도요. 제가 썼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원래 이제 항상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피부에서 뭐가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애터미 쓰고 나서 한 1년 정도 썼으니까 그냥 까먹었어요. 아우 그래 글쎄 말이야 내가 애터미 쓰고 나서 이런 게 없었네? 제가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이 제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 괜찮다. 그래서 집에서 물건 뭐 하나 두 개 머리 샴푸 그리고 뭐 해모힘도 잘은 안 먹었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포장만 봐도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잘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에 이제 제품이 하나 두 개씩 있다 보니까 좋고 싼 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이 회사가 막 시작한 회사 같더라고요. 다단계라는 이것을 만약 얘기를 하자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늦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빨리죠. 제가 그때 그런 얍삽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아 요거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이런 얍삽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가 정말 한평생 동안 저희 집에 중국에 있을 때부터요. 식당을 해왔고 또 한국에 와서도 엄마가 식당 일을 하는 모습을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요. 엄마가 그냥 다만 식당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그냥 애터미 해. 그리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냥 화장품 팔러 다니셔. 그냥 이러면서 그냥 엄마를 이제 떠밀어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끊기 있으신 분이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후에 물론 중간중간에도 제가 나와서 이제 엄마랑 같이 다니고 이런 것은 했지만 정식으로 나왔던 게 2014년도 7월 1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정말 결단지였던 게 뭐냐면요. 왜 애터미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애터미를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희 집에 딸둘이거든요. 제가 큰딸이에요. 우리 딸둘이 만약에 시집을 다 가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이 자체가요. 만약에 우리가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셔야 될 건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마련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노후 준비가 다 되셨어요? 네. 아마 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더구나 요즘 경제 같은 경우에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저로 하여금 정말 애터미를 결단하게 됐던 이유도 그때 당시에 딱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저희 집이 전세 소위 아주 비싼 아파트 전세가 아니에요. 빌라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를 따라서 주변에 집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제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2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또 안 좋은 집으로도 모셔야 되겠네. 이 생각. 그래서 결국은 지하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제가 지하방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너네 이런 업종은 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또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요. 제가 그렇게 갈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러한 역경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앞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거 어디 갔죠? 갑자기.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어떤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을 정말 노후에도 꾸준히 잘 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터미라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알아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은 다 노동소득입니다. 제가 한 달에 월급이 중국 강사 일을 했기 때문에요. 한 달 월급이 많을 때 한 3, 4배. 키크대야 400 좀 더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한순간에도 일 안 하면 내일부터 그냥 제가 아파서 일을 안 한다면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했어요.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 연금성 소득이 꼬박꼬박 한 천만 원씩 나오신다면 오늘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요. 애터미 정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세요가 아니고요. 들어보시고 검토하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던 2013년도 때는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형식으로 꾸준히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12월 24일 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뭐가 나오냐면 애터미 아자물이 나왔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애터미 아자물 아세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제일 유명한 쿠팡은 아세요? 네 아시죠? 쿠팡과 똑같은 것이 아자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도 이러한 몰이 생겨서 정말 모든 소비를 애터미를 거쳐서 가게끔 애터미가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가구라든가 저희 집에도 쌀 같은 것도요. 지금 다 아자물에서 구매를 해서 사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거하고는 이제 약간 조금 거리가 있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랑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마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향후에 더 더 각광을 받는 것이 뭐냐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플러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쿠팡에서 물건 사면 혹시 돈 받아가나요? 안 받아가세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캐시백을 받아갑니다. 그게 최소로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가요. 물론 이 돈은 6만 원 되게 작은 걸로 보이긴 하겠지만 많은 소비자 그리고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요 이 6만 원이나 소득을 받으면 캐시백을 받았다. 큰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그런 소득 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벌어갈까?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은 어떻게 벌어갈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애터미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애터미는 몰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애터미 몰이고 하나는 아자몰인데 여기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정말 백화점 퀄리티 그러한 제품들을 정말 저렴한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애터미 몰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자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정말 최저가로 판매를 해요. 심지어 이번에는요. 보람스 안마이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안마이자가 인터넷 가격이 얼마냐면 거의 400만 원 돈 하더라고요. 와 400만 원 돈 하는 것을 애터미에서 얼마나 팔까요? 159만 9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PB까지 얼마나 줍니까? 8만 포인트를 줘요. 8만 포인트. 그 포인트를 쌓여 쌓여서 저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애터미 판매를 하고 있다. 소비가 그냥 소비가 아닌 소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애터미가 이제 돼버린다는 겁니다.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제품들은 뭐가 다를까? 최고의 품질의 백화점 퀄리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출을 했을 때 자산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무엇일까요? 대중 명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절대 품질, 동일 가격일 때 가장 좋은 품질 그리고 절대 가격, 동일 품질일 때 가장 최저 가격으로 애터미가 판매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할까?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터미 제품을 계속 쓰다가 어떤 날 약국에 가게 됐어요. 약국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이루테인을 판매를 하는데요. 아이루테인을 판매를 하는데 6개월 가격이 16만 3천 원 세일해서 14만 원을 판대요. 14만 원 6개월. 우리 애터미 루테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2만 7천 원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자, 2개월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6개월이라면 그게 곱하기 3이 돼야죠. 그런데 14만 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말 애터미가 저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칫솔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양 3천 원? 더 비싸게 팔 때도 있어요. 4천 5백 원에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냐면 990원이에요. 이거는 절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판매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990원의 가격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왔을까가 우리는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가 이거요. 그냥 이 칫솔만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9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왔을까요? 대량으로 구매가 우리의 원가를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외에는요. 애터미가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미리 선지급을 해줘요. 제조장한테. 돈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무엇을 사요? 원료를 사게 됩니다. 원료를 더 저렴한 가격에 왔기 때문에 이 원가가 더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애터미는 똑같은 디자인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찍어낸다고 했을 때 그 원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제조장한테 싸게 파세요. 싸게 파세요. 이게 애터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정 마지를 제조상의 적정 마진을 우리가 주는 한에서 우리가 도와서 원가를 더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입고가 되잖아요. 우리는 반품이 없어요. 애터미라는 회사에서는. 입고가 딱 되면 반품을 하지 않고 일주일 이내 이 제품값을 제조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제조상들이 놀랍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애터미의 많은 제품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 커피. 콜드브루 커피 아시죠? 콜드브루 커피가 정말 향이 좋고 저도 커피를 잘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커피를 마시면 너무나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의 원두가 상당히 비싼 원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보다 훨씬 비싼 원두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포에 콜드브루 가격이 15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애터미가 똑같이 여기에도요. 원료값을 미리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애터미는 원가를 떨어뜨려서 이 아주 좋은 이러한 혜택을 누구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하냐면 소비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쏙 빠져먹고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정말 최근에 여러분 우리 제품. 이거 뭐예요? 리셋밤 나왔죠? 이거 너무 좋죠? 혹시 제 얼굴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반짝반짝이에요. 반짝반짝하죠. 이 리셋밤.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이 가격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하는 땡희라고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름인 줄 아셨어요. 저는 처음에. 어느 연예인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약 3만 원 정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나요? 네. 그리고 효과가 에토미에서 나온 수치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히에서 땡히에서 나온 수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알 수가 있어요. 수치적으로. 정말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에토미크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하는데 가격은 2분의 1 가격. 50% 가격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리셋밤이죠? 네. 리셋밤 오늘 오후 5시에 출시가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꼭 사세요. 네. 그리고 저희 얼굴에 반짝하는 역할을 더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물하고 오일하고 지금 잘 섞여지지가 않았어요. 흔들면 섞여지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많은 미스트를 썼을 때 되게 수분적으로 많이 썼는데 얘는요. 이렇게 딱 오이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싹 바르면 제가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세수를 하고 그냥 얘를 쫙 뿌렸어요. 얘를 쫙 뿌려주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얘를 한 두 번 정도 뿌려주고 잤는데 이터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토너하고 로션, 에센스 이런 거 듬뿍 바른 느낌 있죠? 어머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로 많은 회사들이 어떤 걸 하냐면 싹 발라주고 반짝반짝해지고 안색이 밝아지고 순식간에 좋아지고 하니까요. 얘를 그냥 이제 일을 한 제품 하나로 이렇게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에서 이걸 얼마에 판 줄 아세요? 10만 원도 더 돼요. 아주 엄청난 비싼, 비싸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에토미는 얼마예요? 19,800원. 놀라운 가격이에요. 아니, 놀라 자빠질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토미 제품을 딱 얘기를 하면 에토미 싸서 별로 안 좋을 거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제대로 써보면요. 에토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요. 그 가격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에토미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해요. 제품 감동이 있습니까? 제품 감동이 왔습니까? 소름이 끼쳐야 돼요. 무슨 그런 소리. 감동? 나보고 이 제품 좋아서 울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써보고 정말 좋으면요. 그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요. 갑자기 경이로워져요. 어? 어떻게 하면 이런 회사가 있지? 처음 오신 분들은 감히 안 올 수 있어요. 니네가 세뇌당해서 머리 세뇌당해서 너무 오래 에토미를 해서 세뇌당해서 저렇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벤츠를요. 티코 가격에 판다고 그러죠? 벤츠를 티코 가격에 팔면요. 감동이 안 오세요? 감동이 오잖아요. 소비자 만족 제도를 에토미가 CCM 인증까지 받았는데 뭘 보고 우리가 소비자 만족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요. 해모임 같은 경우에도 에토미에 출시되기 전에 예전에 한 2004년도 쯤에 판매했던 가격 우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7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에토미가 딱 받고 에토미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76,500원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포에 76,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품을 점점 많이 팔리다 보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포수는 늘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30포에서 42포, 48포, 그리고 54포. 제가 2013년도 사업을 하고 있을 때요. 54포의 에토미 해모임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사업하고 좀 지나서 회장님이 6포를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60포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발표하는 그날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회사들이 있을까. 아니 우리 그냥요. 이 회사가 아주 착하다 이런 걸 떠나서요. 만약에 이익적으로 봤을 때요. 한 회사 이익으로 봤을 때 제품이 정말 잘 나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가격 인상을 선택해요. 왜? 잘 나가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사 먹으라. 그리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에토미 해모임이 업그레이드했다는 소리는 솔직히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왔고요. 거기에 포수는 두 배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 있을까요? 제가 너무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앱솔루트 스킨케어 6종 같은 경우에도 동종업계 뷰티 부문에 매출 1위를 했고 이 제품이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종대왕상, NEP상, NEP인증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장영실장까지 다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상의 1등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술에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이 타겟팅 기술이 1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대왕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대왕상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요. 세종대왕상이 확실히 대단하더라고요. 똑같이 1등한 것이 조폐공사의 지폐가 진위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1등을 했고요. 2등을 보니까 혈관의 확장의 무슨 프린팅 3D 기술이 2등을 했더라고요. 그게 2등을 했는데 에톰이 이 타겟팅 기술이요. 앱솔루트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놀랍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앱솔루트를 우리 얼굴에 발라봤을 때 정말 이 앱솔루트가 가져오는 그 디에이징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그러한 기술 그런데 가격 보면 또 더 놀라죠. 19만 8천원에 6가지예요. 용량 보면 더 놀랍니다. 완전히 정말 대중적으로 아주 큼직큼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에톰이에요. 어떠한 뭐 밖으로 보이는 거 그냥 밖으로 번지르르하게 잘 보이는 거 그게 에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가지 덮혐이나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에톰이 치약도요. 280g에서 200g으로 늘렸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여기는 해모임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고요. 해모임이 그동안은 조용하게 먹다가 이제 광고에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톰이 해모임을 알게 되고 해모임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해모임 예전에 보고 뭐야 이거 엄마 이거 맛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안 먹었댔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해모임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나타난 거는 뭐냐면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 그리고 피곤함이 좀 덜한 거 그렇게였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뭐 해모임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드시고 아주 좋은 효과를 이뤘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저희 집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 사기를 2년 전에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암을 치료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고민하는데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받기로 결정을 했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무조건 해모임 드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아웃포시 꼭 갖다 드렸어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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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꾸준히 지금은 항암 치료를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 받고 계시는데 2년이 되셨잖아요. 지금은 여섯포 하루에 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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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드시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버님이 항암 치료 1차 2차 3차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한 6개월 동안 아버님이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살이 빠지셨는지요. 그 남자 키에 58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항암 치료 꾸준히 받으면서요. 66kg로 항암 치료 받으면서 66kg로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살이 찌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면 됐다. 너무 좋다. 제가 여기서 과대과정 공부하는 거는요.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정말이었고요.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식사를 계속 잘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살이 찌셨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빠지셨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 얘기가 나오면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저는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 나온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해모임에 대한 확신이 그때부터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주변 분들에게 저도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도 셀렉티브 에터미 스킨케어 셀렉티브 6종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터미가 상위 10개의 세계인 판매 업체 생산 실적을 보시게 되면 4위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쟁쟁한 업체들이에요. LG 화장품이라든가 아무리 포시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1등 2등을 했는데 에터미가 그때 그때만 이게 지금 한 3년 전에 이제 순위입니다. 반품률이 0.19%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반품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초창기 때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콜드 컨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품 얘기를 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있었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 반품율 이었어요. 드시고 안 좋으면 혹은 쓰시고 안 좋으면 반품하세요. 이게 제일 큰 크다 큰 무기였습니다. 아주 정말 영업 중에서는 제일 하수들이 하는 일이죠. 안 좋으면 반품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왜 이렇게 3개월 만에 정말 쓰고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아주 일반인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애터미에서 좀 성공하라고 이렇게 우월한 조건을 만들어 놓았던 게 애터미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CCM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터미에 물건만 들어오면 제품만 들어오면 한 주 안에 다 돈을 제조사한테 넘기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정말 많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자기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치약을 프로폴리스 치약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약국 같은 데 가야 프로폴리스 치약을 볼 수가 있는데 약국에서 프로폴리스 치약의 판매 가격이 15,000원 여기는 지금 미국에서 쓰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9,000원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만원이나 만원 5,000원이 프로폴리스 치약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애터미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회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회원을 많이 유치를 해야 이게 플랫폼 회사가 되는데요. 애터미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있을까 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에 약 400만 명이고요. 전세계 회원, 해외에 있는 회원이 지금 한 1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2000만 명의 회원을 애터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회사예요. 이러한 회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자몰도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자몰로 넘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회사들에 어떠한 나라들에 나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홍콩 중국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까지 열려서 지금 총 23개 나라의 지금 애터미가 오픈이 돼서 거기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전세계로 나가는 이러한 애터미가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거는 사목불 수출 탑상을 받은 부분이고요. 사목불 수출 탑상을 받는 부분도요. 참 한국에서 2021년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 사목불 수출 탑상을 받은 회사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당기는 같은 느낌 이분이 바로 애터미의 회장님 이십니다. 바로 박한길 회장님 포춘지 포브스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개 나라에 애터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플랜을 볼 때는요. 저는 어떤 것을 권유를 하냐면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애터미가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입비 없는 회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입비 있으면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일까요? 돈이 빨리 돼요. 엄청 빨리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되려면 가입비 있는 회사로 가세요. 그렇지만 애터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길게 꾸준히 정말 진정으로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비가 없습니다. 유지비가 없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없습니다. 진입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두 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고 글로벌 원서버 글로벌 원서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개 나라에서 그리고 향후 애터미가 100개국을 나간다고 해도 이 100개국이 나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도적 하우상박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애터미가 2천만 명의 회원이 갖고 있고요. 바이너리 마케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애터미 마케팅이 정말 쉽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 30만 PV가 되고 좌측에 우측에 30만 PV가 되면 첫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한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1단계라고 보게 되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쭉 나가서 천단계 만단계 까지요. 내가 소개했든 안 소개했든 거기에 모든 나의 좌측과 우측에 있는 매출들이 다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여기서 10만 PV면 인정해 주지만 여기에 있는 5만 PV는 5만 PV를 전체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쉽게 생각할게요. 얘를 다 합하세요. 그리고 얘를 다 합하세요. 그러면 나의 매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도 물어요. 이거 누가 계산해줘요? 애터미에서 다 계산해줘요. 전산에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나의 매출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30대 30이 되면 6만 5천원이라는 수당을 가져간다. 그런데 무한 또 누적의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30만 포인트가 우리가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이 30만 포인트가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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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30만 포인트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누적이 된다. 쉽게 말해서 장애라니가 2013년도 가입해서 애터미에서 처음으로 무슨 물건을 샀을 거잖아요. 그 pb가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포인트가 누적되면 그 자리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구매를 하면 내 코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 누적의 개념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통 그렇죠. 월 말만 되면 이렇게 잘라요. 딱 자르고 다음 다음 달이 딱 되어버리면 제로 제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는 제로 제로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 2월이 되고 만약에 또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은 또 1월이 되고 또 2월이 되고 또 2월이 돼서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애터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포인트고 애터미고 뭐고 몰라. 그런데 애터미에서 꾸준히 그냥 애터미 제품만 쓰게 되면요. 이 구조만 된다고 해도요. 본인한테 수당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돈 들어오네. 그래서 애터미는요. 소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업자는요. 애터미의 계산으로 치면 한 8% 정도라고 해요. 92%가 순수한 소비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무한누적의 장점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원서버 말씀드렸던 23개 나라들이요. 여기 쫙 밑으로 다 와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일어난 매출들도 나한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지만 내 하위에 중국 사람의 소개로 일본이 나올 수 있고 일본 사람의 소개로 소개로 다른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시컨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가서 다시 코드를 하나 열어서 또 한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 가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홍콩에 또 연대요. 그럼 홍콩에 가서 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좋을까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시죠? 회사는 무지무지 복잡한 절차예요. 그런데 회사가 이런 걸 마련을 해놓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람 참 복도 많아요. 그렇죠? 애터미가 한국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사업자가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에 열린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일본이 열리고 또 중국도 열리고 지금에 와서 영국도 열리고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아래로 있어요? 한국 사람들 산하로 다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A 회사 들어보셨죠? A 회사는 물론 글로벌로 이렇게 한 코드로 해서 쭉 내려가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각 다른 나라에 다 이렇게 열려서 거기 가서 꼭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왜 애터미는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일본은 엄청 돈 많이 벌겠네? 네. 그런 게 아니고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 후원수당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하게 되면 6만 5천이라는 수당을 받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천만원 2천만원 보러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러 가는 거야? 그 30만원 포인트에서 멈추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소비자가 점점 많고 하면 이 포인트가 점점 많아져서 그게 70이 되고 100이 되고 200이 되고 500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포인트가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13만원 26만원 39만원 이런 것들은요. 다 하루하루의 수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70대 70을 봤을 때 13만원이다 26만원이다 39만원이다 65 110 130 잘른다고 했죠. 전 세계로 나가고 무한 단계고 무한 누적이긴 하지만 무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한선 얼마라고요? 130만원 그게 하루 하루 하루에 130만원이 내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계산이 나오죠? 한 달에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데 애터미의 또 한 가지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보상 플랜을 보게 되면요. 보세요. 30하고 30을 6만 5천원을 받아간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600만하고 600만은요. 이 30만 포인트의 몇 배가 됩니까? 20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얼마를 받아가야 돼요? 20배 6만 5천원이 20배를 여기서 받아가야 되는데 10배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0만원 130만원 여기는 2천만하고 5천만원은요. 3천만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돈을 꼴랑 얼마나 더 줘요? 예 20만원밖에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요. 많은 회사들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더 많이 주는 거 그래서 한 달 수입이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심지어 100억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진행하냐? 애터미는 오히려 위에 올라간 것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가장 많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30만 30만 포인트에다가 돈의 비중을 거기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만 5천원이라는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앤가를 나눴기 때문에 많고 적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이 후원수당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직급수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직급수당은 아까 130만 원 매일매일 받는 것 외에 직급이 되면 돈을 보너스 형식으로 더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급수당을 7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분부장 단장 사장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할까 먼저 이걸 알아야죠. 판매사는 우리 직급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까 혹은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매출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되면 이제 직급수당을 받게 되는데 약 45만 원 정도 가 판매사의 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를 상반기 하반기 다 하게 된다면요. 월소득이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포인트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팀장부터도 포인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같은 사람을 몇 명을 만들어내는가 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몇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되려면 판매사가 두 명 두 명 그리고 국장이 되려면 팀장이 두 명 두 명 본부장이면 그 하위 직급인 국장이 또 두 명 두 명 좌우에 이렇게 진행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갔을 때 사장단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는요. 좌측과 우측에 단장 두 명 각 두 명씩 두 명 두 명을 배출을 해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만약 임페리얼이 된다면요. 저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을 배출을 해낼까. 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수입이 약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임페리얼이 되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을 최소 4명을 제가 배출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위에 총본부장은요. 역시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많이 받아가는 로얄 마스터죠. 그런 분들이 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남을 성공시켜줘야 내가 성공하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심 합력해서 하는 것이 애터미의 직급 직급 수당이다. 직급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직급 수당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사 총 매출 PB의 20%를 직급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직급 수당이 첫 번째 10% 10% 피자로 치면요. 반은요. 제일 최하 직급인 판매사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5% 2% 1.2% 1% 0.5% 0.3%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사람들 걸 내려서 밑에 주고 내려서 밑에 주고 이러한 형식이 이제 애터미 직급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승급 프로모션은 세일즈 마스터 이러한 제품들을 가져가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그리고 태블릿 PC라고 하는데 요즘은 태블릿 PC가 아니고 이제 그 현금으로 100만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샤롱 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현금 1000만원 제가 지금 스타 마스터거든요. 그럼 제가 100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제 총장이 된다면 위에 로얄 마스터가 된다면 얼마나 받아갈까요? 현금을 예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그 다음 크라운 마스터가 된다면 현금 3억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면 현금 10억을 떠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떠들입니다. 예 이것이 애터미의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현금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뭐 다른 이러한 프로모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세히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처음 했을 때요. 이런 것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10억이 그리고요. 이 직급 체계 자체도요. 영어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다 못 외웠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셀저 마스터가 되고 그리고 팀장이 되면서 국장이 되면서 아 이거는 진짜 되는 거구나. 제가 정말 애터미 사업이 이게 정말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요. 딱 그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 변희승 총장님이요. 세일즈 마스터셨어요. 그리고 한 달 수입이 7만 원이 7만 원 뭐 기껏해야 14만 원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다닐 때 어쩌면 양복을 어떻게 똑같은 양복을 입고 다니실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차는 정말 녹이 쓴 똥차를 갖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형 거래요. 후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간절함이었어요. 애터미 하신 지 3년 되셨대요. 3년 되고 저희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저희랑 손을 잡고 같이 개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애터미에서 제가 제가 아니죠. 한 1년 2년 2년 정도 되고 하실 때 천만 원 수입을 받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짜리 우리 스폰서님이 천만 원 되니까요. 제가 제 통장을 보니까요. 제가 한 4,500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면 우리 스폰서님 천만 원 보니까 나는 4,500 보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같이 손잡고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조건 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천만 원 보는 로얄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셨을 때 제가 천만 원 조금 안 되는 한 800 900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스폰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니까 나도 진짜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네. 지금 저희 스폰서님 통장 제가 안 까봐서 제가 잘 모르는데 한 3천 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로얄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거든요. 연봉 2억 자예요. 보시다시피 강의도 잘 못해요. 떠듬거려요. 아직도요. 한국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지어낸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떠듬거리면서 하는데 거의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그것이 바로 애터미예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애터미는 정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애터미를 다 성공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보다 훨씬 아주 유능한 분들이 오시고 해서요. 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제품 전달을 하면서 애터미 비전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한 1년 반 2년 정도는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1년 반 정도 되셨을 때 누가 나오셨냐면 우리 안광호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 나오셨고요. 이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소개가 돼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줄 바이너리 중에 한 라인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안광호 국장님 제가 2억 다니까 우리 안광호 국장님 얼마나 됐어요? 1억 연봉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광호 국장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애터미는 정말 나의 신뢰로 사람들한테 정말 또 아주 신뢰받는 애터미 제품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제품에 감동하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의 이 시스템 소득이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잠깐 이제 다 그러셨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터졌을 때 한국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청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요. 정말 집을 안 나가고 한 두 달 동안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중국 오픈할까 말까 할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있으면서 좀 불안했죠. 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노동소득이었는데 이것도 쉬면 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에서 수당을 계속 꼬박꼬박 주더라고 주는 게 아니죠. 소비자들이 그만큼 자기 집에서 못 나가고 쇼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수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향후 내가 퇴직하고 정말 정말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도 계속 연금성 소득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확 오다 보니까요. 이게 앞당겨진 거예요. 저로서는 미리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한두 달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수당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그 해에 그 코로나 터진 그 해에요. 제가 로얄 리더스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냥 밖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저 또 이런 예를 좀 많이 들긴 해요. 제가 애터미 한 지가 2013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라면 몇 년 됐어요? 저 좀 계산 좀 해주세요. 네? 네? 8년? 네 8년 됐어요. 제가 애터미 한 지 8년 됐어요. 그러면 그냥 8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직장 생활에서 8년 하면 연봉 2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애터미는 저에게 그러한 수입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물론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애터미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자마자 돈이 탁탁탁탁 아주 막 오! 막 기분 좋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첫 회 수입이 267만 1670원이었어요. 까먹지도 않아요. 한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1년 한 년이라고 했는데 1년 1년에 두 번째 해 그다음에 1,100만 원이었어요. 세 번째 해가 2,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4,200 9,600 그 다음에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애터미 수입이에요. 물론 시작점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첫 회부터 천만 원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동생 저희 여동생 장해전 국장 애터미 사업해서 첫 회 수입이 1,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첫 시작은 다 틀리지만 애터미는 정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헬기로 이렇게 돈을 뿌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원리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좋고 싼 제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시스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다가요. 이 빌딩을 짓는 사람들을 봐요. 열심히 빌딩 짓더라고요. 옆에 앉은 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 빌딩 지금 짓고 있는데 나는 저 빌딩 주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좀 시뚝해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 내가 에터미에서 이렇게 7, 8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빌딩 빌딩의 사장님보다 내가 더 행복할 거야. 2천만 원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에터미에서 향후 제가 총장이 되고 더 단장이 되고 임페리얼까지 가면요. 월 1억의 수입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에터미가 향후에 지금은 23개국이지만 향후에는 얼마가 된다고요? 100개국이 목표예요. 그럼 100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낮게 잡아서 100조의 매출을 할 때는요. 우리한테 35%가 풀려져서 35조의 그러한 돈을요. 우리가 다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올해 매출이 2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거의 났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2조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올해 에터미에서 받은 수익만 해도요. 수당 우리 사업자들이 우리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같이 가져간 부분이 7천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냥 소비하면 그리고 나의 이 소비를 주변에 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할까 이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부분 사업설명 에터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플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약해요. 아주 초보자의 기준에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절대 꺼내지 마세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의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한다 쓴다 안 쓴다 이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에터미는 여러분들이 제품 쓰기에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제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